공동구매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뭐 월천 이런거 생각하지 말고요 가능은 한 건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게 바로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지 지금 보면 공동구매 진행을 하게 되면요 간단해요 계산을 해보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얘기 나온 김에 공동구매 마진율과 수익률 이거 가장 많이 관심 갖는 부분이잖아요 보통 공동구매가 뭡니까 공동구매 중계라고 하자고요 중계 비즈니스의 장점 저는 가장 큰 거를 N차 진행으로 봐요 그리고 공동구매 비즈니스 방식이 뭐예요 3일에서 5일간 폭발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홈쇼핑의 약식 버전이라고 할까요 홈쇼핑은 하루 반짝 그 타임 하잖아요 근데 공동구매는 3일에서 5일간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3일에서 5일간 5일간인데 영업일 휴일 끼면 안 좋습니다 휴일 끼면요 매출 안 나와요 생각보다 배송 때문에 그래요 월화수목금 5일을 하면 월요일날 주문 들어오면 한국이잖아요 그날 다음날 발송돼야 돼요 웬만하면요 금요일날 공동구매를 한다고 해서 업무 끝나는 게 아니라 금요일날 저녁 12시까지 주문을 접수를 받아낼 거라고요 5일 동안 한다고 걸어놨다면 그러면 이때 주문 받은 거는 월요일날 발송됩니다 그죠 이게 엉킨 거예요 이날 진행해 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지금 10일까지 지금 13일날 10일날 시작해서 18일날 끝난다 중간에 휴일을 끼고 진행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중간에 공동구매의 폭발적인 주문의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단기간 모여 있다가 방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휴일이 껴있으면 이 에너지가 휘지부지해져요 왜 그러냐면 공동구매는 반은 50%라고 항상 하거든요 저는 상품력이 50%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셀러의 매력? 팔로우의 팬심에 의해서 주문하는 거거든요 당장은 필요 없지만 언젠가 필요해질 수 있는 상품이라면 팬심에 의해 이왕이면 지금 구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프로세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간에 에너지가 이렇게 집중이 돼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휴일을 대고 이렇게 놀러 갔다가 와버리면 그런 점이 부디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량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구매 일정은 평일 날 최대 3일에서 5일 이거 길게 2주 3주 한다고 주문 나오는 거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차피 나올 거면 이 안에 다 나와요 오히려 이거를 더 늘려버리면 뭐야 이게 공동구매 아니잖아 이거 사람들이 지금 사지 않으면 이라는 이거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동구매 이따가 나중에 제가 한번 봐드릴 건데 지금 이런 부분 맥락으로 봤을 때는 공동구매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죠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그러면 이따가 지금 상품을 기획하거나 할 때 그때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초급은 최소 3개월 이상은 그래도 수익을 기간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어쨌든 공동구매 조금 자리 잡고 4개월 이상 차 되시면 보통 이런 셀럽들 한 10팀 정도는 기본으로 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작으면 근데 좀 작아요 5명 정도는 셀러 인플루언서들 얘기하는 거예요 인플루언서 컨택 최소한 5명에서 10명 잘하신 분들은 20명 이상 최소한 이분들하고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공동구매 특성상 작게 터지면 보통 1에서 한 2천 이 정도 나오거든요 매출이 터지는 거 뭐 가전이라든가 객단가 큰 거 있잖아요 객단가가 뭐 30에서 50만 원 이상 되는 거 이런 거 100개 팔려도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구매 비즈니스에서는 네 이런 매출이 허황된 건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요 1, 2천 짜리 요게 10명을 진행했는데 한 두세 명이 하셨어 이거를 그럼 뭐 2, 3천 매출 5천 매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월 그잖아요 그죠 이런 게 요런 부분이 공동구매 매력인 거 같아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제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라이브 쇼스트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적게 나오면 몇백이고요 조금 나오신 분들은 몇천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실 게 이 껌껌 바이 하나 터졌을 때 막 몇천씩 몇억씩 이렇게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공동구매 쪽은 제가 봤을 때는요 월 평균 누적 매출로 보셔야 돼요 이래서 나는 해보니 월 평균 월 평균 몇 번을 진행해서 그 중 일부는 실패 일부는 그냥 소속 일부는 성공 성공이란 의미는 천 단위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천 단위 이렇게 넘어가면 한 열 팀 정도? 많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 하루에도 동시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컨트롤만 해주고 실제 앞에 공연하고 있는 거는 셀러가 공연을 하는 건데 그게 셀러가 제일 많이 가져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공연하는 건 셀러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건 하고 나는 공연을 준비해주는 매니절뿐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월 1억 매출? 5천매출? 몇 천매출? 그렇게 허황된 건 아니죠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지켜봤을 땐 저는 이제 평균치를 보니까 평균치를 보면 대표님들 중에 박 대표님하고 몇 분은 이미 7천 1억 넘어간 사람이라서 한 20권 한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 8% 내외가 되거든요 벤더 수익은? 그 기반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있잖아요 제가 계산해놓은 거 이거를 근거로 했을 때 벤더 가져갈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분 같은 경우 1억 하면 800만 원이겠죠 7천만 원 하셨다고 예를 들면 가정하면 500만 원 좀 넘게 540만 원 저번 달 버신 거네요 어쨌든 뭐 이런 이런 수익률이 나와요 근데 진짜 좀 잘하는 벤더들 보면요 보통 2억 이상 해요 잘하는 벤더들은 2억 정도 하니까 뭐 한 천만 원? 천 몇백만 원 정도 가져가겠죠 당연히 벤더링만 해서요 그러니까 가능한 수치고 실제로 가능하고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허들도 좀 있고 저도 그래서 이번에 저도 솔직히 말하면 온라인 매출 비중을 좀 내치고 공동구매 매출을 좀 늘려보려고 해요 이유는 그전에는 제가 강사가 강의하면서 제가 공동구매 물건 줘놓고 뒤에서 또 공유하는 거 안 나와가지고 일부러 안 했는데 이번에 좀 다른 버전으로 지금 시도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단톡 공급 여기다 지금 상품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모아가지고 어? 구매가 일어났나? 이게 왜 1번으로 가 있지? 이런 식으로 여기다 모아가지고 진행할 거라서 그렇다면 또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동구매 매출을 좀 매출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잘 배우셔가지고요 실제로 이거 그냥 허황된 꿈은 아니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그릇들을 만들어 놓고 또 가르쳐 드리고 제 그릇에 대표님들을 초대한 거니까 제 목표가 연말까지 500명이거든요 많게는 한 6,700명 그럼 그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벤더 뒤에는 이렇게 보통 한 5대에서 10명 이상의 셀러를 데리고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안 나오면 다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500명에 10명 잡으면 5,000명에 저희가 셀러를 데리고 움직이는 셀러 사단이 되는 거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무시 못할 셀러 전문 집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공급사들이 무릎 꿇고 들어오겠죠 팔아달라고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벤더 수익은 얼마나 될까 이 기준으로 봐주면 5,000만원이면 월 5,000만원 정확히 월 누적 평균이라고 하죠 누적 평균 5,000만원으로 냈다면 이분은 4,000만원 벌었나요? 5,000만원에 4,000만원 수익인 거고 만약에 이분이 1억을 매출을 냈다 이분이면 8,000만원 번 거죠 순익입니다 순익 물론 여기 어떤 분들은 뭐 나는 더 싸게 하려고 5% 가는 거 같고 3% 까지도 봤습니다 3% 근데 통상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다 8%대가 나오더라 제가 시켜보니까 6%에서 8% 원래 10%를 가져가고 싶지만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나면 6에서 8%가 남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